안녕 연사님 같이 입니다. 오늘은 뭐할거냐면 경기를 펼쳐보겠습니다. 경기 오늘 무슨 경기를 펼치냐면 바로바로 안녕하세요. 먼저 최강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최강자 나와주세요. 최강자가 얘에요. 엄청 강해요. 오늘은 심겨루기 심겨루기 배틀을 할건데 잘 보이시나요? 먼저 두명의 약한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얘는 이걸로 띡지 띡지 하는 놈이고요. 그리고 얘는 얘는 코를 띡지 띡지 하는 놈이에요. 설명은 다 있고요.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대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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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 진짜 여기다 봐요? 여기다 봐요? dei 애들 대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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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